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인 승희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가져왔는데요! 바로 짜잔! 이게 뭘까요? 바로 포켓몬 스피드 어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다고요, 사랑아? 맞아요! 레리카야 나왔습니다! 레리카야! 우후! 오! 데리카야가 누구예요, 사랑아? 바로 저희의 사촌동생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I'm my name is Derek, and I'm from Atlanta, Georgia. Hi, my name is Kyle, and I'm from Atlanta, Georgia. 역시 애틀랜타에서 왔습니다! 데릭하고 우리 카야 동생과 함께 배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정말 재미있겠죠? 여기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캐릭터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팀을 짜서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먼저 뽑을까요? 데릭 먼저! 자, 데릭! 뽑아주세요! 와우! 데릭가 뽑은 건 뭐죠? 뮤! 뮤! 자, 두 번째 카야! 자, 카야 초이스! 와우! 와, 카야 초이스! 뭐죠?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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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 뭐예요? English name? 스코러! 스코러! 다음 승리는? 짜잔! Ee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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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피카츄! 자, 이렇게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네 개를 뽑았습니다! 사나! 네! 팀은 정했나요? 저랑 카야! 자, 사나니와 카야가 한 팀! 그리고 승리하고 데릭이 한 팀입니다! 오케이! 오늘의 벌칙은 마리도 딱밥 맞기입니다! 총 3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3라운드요? 네! 카야! 디에노 딱밥? 오케이! 알아요? 네! 오케이! 데릭, 뒤로 딱밥? 딱밥? 몰라요? 디에이소! 디에이소! 어떻게 해? 오케이! 그렇게 한 거야, 딱밥!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저와 데릭입니다! 오, 데릭!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팽이로 돌려주면 됩니다! 피카츄와 뮤의 대결! 뮤와 퓨피치의 대결! 아닙니다! 자, 먼저 나왔습니다! 어, your mistake? 오케이! 자, 실수였어요! 자, 3, 2, 1, GO! 나왔습니다! 자, 뮤하고 피카츄만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피카츄냐? 뮤이냐? 뮤이냐? 피카츄냐? 과연? 과연? 내가 이길까? 자, 지금 열심히 돌고 있는데 가운데! 피카츄냐? 피카츄냐? 예이! 자, 오오... 지금 피카츄나 이겼어요! 예이! 자, 어이, 카야 이겼어 이겼어! 기분 좋아요? 우리 이겼어! 네! 네! 워! 여러분, 저 팀이 졌기 때문에 텐큐! 텐큐! 자 여러분 저 팀이 졌기 때문에 저희가 딱밤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야가 승리! 오빠 딱밤 때려주세요 딱밤! 자 딱밤 때려주세요! 오케이! 소리가 났어요 크게! 자 차단이! 대립! 대립!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립! 오케이! 두 번째 대결은 카야와 저입니다! 오케이! 둘의 대결!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고! 오케이! 다 왔습니다! 자 자 승리와 카야! 카야 승리! 자 지금 이브위랑 뽀뽁이가 열심히! 지금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송이 이브위랑 가압니다! 누가? 야! 야! 워이! 자 이번엔 승리가 대립이 승리! 유후! 드디어 1대1! 1대1! 자 이제 딱밥입니다 딱밤! 대립 기분 좋아요? 하하! 네! 네! 자 승리하고 대립이 이겼기 때문에 딱밤 가겠습니다! 딱밤 준비! 하나 둘 셋! 네! 슝! 고! 대립이 이제 사랑이 오면 딱밤입니다! 사랑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라운드가 남아있어! 자 마지막 3라운드 가겠습니다! 재배결입니다! 3라운드! 3! 2! 1! 2! 2! 2! 1! 2! 2! 1! 2! 1! 1! 1! 2! 2! 예아!! 뮤이 승리! 데릭이 승리! 데리도 승리! 사랑해하고 승리! 데릭하고 승리가 이겼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굿 사랑해하고 아, 카야가 졌습니다. 자 벌칙 딱딱 맞도록 하겠습니다. 데릭! 자, 딱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켓몬 스피너텍 경기를 해봤습니다. 아우 재밌게 놀았네요. 그쵸 사랑아? 네~! 오늘은 사랑이와 카야, 승리, 데릭과 함께 포켓몬 팽이 대결을 해보았는데요. 팽이 재밌었죠 9점? 네~! 예~! 오늘 대결은 승리와 데릭 팀이 승리입니다. 자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케이 하이파이! 자 승리하고 데릭이 이겼습니다. 오케이! 패하고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만나요. 파이팅!